정상 꺼냈습니다 정상 꺼냈습니다 정상 꺼냈습니다 정상 목표에 들어있는 보물은 한 갠데? 목표에 들어있는 보물은 한 갠에 띄는 것 같다. 요거는 나중 퀘스트 아이템인가보다 운이 좋았네 오로포스 구원이라고 했죠 여기네 아 아까 내가 갔던 거긴가 보네 광기의 동굴이라고 있었는데 아까 내가 갔을 때는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퀘스트를 받고 가면 저는 걔들이 있나보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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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 흠 돼 흠 흠 흠 흠 흠 흡 흠 흠 흠 흡 흠 흠 여기가 너무 조심스럽게 여기가 많은 지구가 vamos 자, 광기의 동굴입니다. 자, 광기의 동굴은? 저희는 광기의 동굴을 시작합니다. 그들은 광기의 동굴을 시작하면 괜찮은데? 폭발이 지나면 산 Waters' 이 psychosis은 역사와 있는 용도가 약간 작동한 설렘 과정이 권한다는 것입니다. 침후에 기洲 장미의 동굴을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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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네 이상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하네 방금 분명히 다 찾아왔는데 왜 퀘스트가 진행이 안되지? 아 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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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성적이네. 내성적이니 용병이야. 용병 하나 처리했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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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뱀뱀 얘네들은 먼저 다 공격하죠 아까도 지나갈 통 카드나이 환경보호 단체인가 아까도 이 근처 지나갈 때 튀어나가지고 절 공격하더라구요 뭔가 쉽네 아까도 아 폭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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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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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옛날에 받았던 게스트입니다. 예전에... 아주 예전에... 저건 내가 왜 안 했죠? 어... 예전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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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육지지역이 있었구나 걸스캔도 아닐 랜드 이 친구들 왜 불타고 있지? 저 내가 죽인거 아닙니다 그냥 잡퀘스트구요 메가라...지역에... 체력 지도자가 이렇게 노출돼있네? 그럼 뒤져야지 자세히 쟤 모과한 시민 아니야. 정친이야. 정친. 어... 자, 이번에는 이번에는요. 이벤트는 여기로 나오죠. 그 예전에 누굽니까? 엠페도 클래스 퀘스트가 나있었죠? 요거랑 함께 보자. 음 그렇지. 제 영상 끊죠?